오늘은 노동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다가 참 교육당한 여자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들은 택배남 월급 보고 현타왔다 십몇 년 열심히 공부해도 고소득 직업 얻기 하늘에 별 따기인데 택배남은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500, 600을 받는다니 진짜 기형적인 소득 분배에 환멸이 난다. 여성이 무자본에 공부 안하고 그 정도 고소득은 얻을 수 있는 일을 떠올려보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무자본에 공부 안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개꿀 직업이 존재하는데 왜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걸까요? 아무튼 우리 여성들은 택배기사들 바쁜 척하는 거 존나 짜증난다. 이거 택배 한 권에 500원이나 받는 주제에 월급 200번은 여자들이 택배 시켜주니까 돈 많이 버는 거잖아. 열악한 환경에서 월급도 적게 받으면서 일하는 최하층 노동자 코스프레 오지게 하고 있는 거 짜증나. 라면서 70대 남성들도 편의할 수 있는 노동이 바로 택배라면서 노동의 가치를 비하하는 게 우리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을 실제 노동하는 곳에 투입해보면 어떨까요? 시벌노가다 우습게 봤다가 피똥 싸고 왔다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대학 겨울방학 때 유럽여행 다녀올 거라 미리미리 돈 모아놓으려고 당근마켓에 올라온 단기알바 친구랑 청소 지원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온몸 하나하나 안 쑤시는 곳이 없게 개 힘들다. 아침 7시까지 광운대역 1번 출구로 오래 서 갔는데 존나 검게 선팅된 개석다리 카니발 하나 오더니 우리 보고 타라더라. 한국인들이랑 일할 줄 알았는데 다 중동 그쪽 사람이고 동남아 왜소한 남자밖에 없더라. 어디 못 무너질 것 같은 모텔 가서 거기 있는 물품들 중동남이랑 동남아 남자들이 치우면 나랑 내 친구가 계단 청소하는 거였음. 일당 10만원이나 주니까 친구랑 존나 열심히 하자고 맘다짐했는데 너무 힘들더라. 뻥 안 치고 내가 한 대 퍽 치면 바로 뼈 박살나고 같은 동남아 남자들 개무시했거든. 쟤들이 뭘 옮기겠나 옮기다 뼈 박살나겠다 아서라 싶었는데. 나는 잠깐 들지도 못하는 거 번쩍번쩍 들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는데 진짜 너무 깜놀했음. 아무리 빼빼 마른 남자여도 남자는 남자인가 싶더라고. 아무튼 청소 존나 열심히 했는데 오전 청소 끝나고 반장이 와서는 왜 이따구로 청소했냐 뭐라 하더라. 나랑 내 친구는 계단에 짐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짐 피해서 청소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청소 빡빡해야 한다는 거였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 못 준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머리 박고 오후부터 제대로 하겠다 사과하고 시작했는데. 계단에 쌓인 짐 옮길 때마다 허리 뿌사질 것 같고 존나 허리 박살날 정도로 짐 옮기고 청소하니까. 노가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음 진짜. 노가다 같은 거 해보려고 하는 여시들 몸버리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노가다 하고 지금 허리 너무 아파서 한의원 갈 생각인데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가격이 더 나올 판이야. 빼빼말은 남자들이 한다고 여시들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말고 갱하지마. 라고 말하는 한국 여자는 자신이 일하고 10% 소개비 떼고 받은 돈을 인증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 한국 여자는 양심이 뒤졌는지 중동 남자들에게 도와달라 부탁하고 싶었는데 쌩까는 것에 상처 입었다. 남자들은 다 죽어라 여자 힘든 거 도와주지도 않는 거 어이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양심은 음식물 쓰레기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기도 하고. 쿠팡 가면 한남들은 돈 더 주는데 바로 이해했다. 라고 말하면서 남성들이 여성보다 노동을 더 많이 하니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는 여성도 있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남성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던 한국 여자들은 직접 그 노동을 시키면 찍소리도 못하고 아닥하게 되는 재밌는 상황이 웃기지 않으신가요. 여성들이 노가다 욕하다가 직접 하고 나서 개같이 참교육당하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가치를 드높이며 여성들도 남성처럼 일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성시대 스파이지 태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성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싶으면 동일하게 일을 해라 여자들아.